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짓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맡은 임세윤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웃었냐면요 처음에 저를 비춰야 되는데 제가 인사하고 있는 변 대표님을 비춰가지고 그게 웃겨서 좀 웃었습니다 저희 스픽스가 26만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앞으로도 계속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조때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저희 게스트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님이 오셨어요 오늘 남태우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남태우입니다 스픽스 상비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전인듯 하다가 어느 날은 안 부르고 어느 날은 대구가에서 또 부르고 아 그래서 내 위치가 상비군이구나 필요할 때마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불러서 나왔습니다 영화 배무가에서 무당 스승 역할 잘 봤습니다 천공 스승보다는 좀 낫죠 네 천공 건진이 울고 가겠던데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 그럼 실제 점점 볼 줄 알아요? 아니 못 보죠 그냥 이제 만신님들한테 좀 배우고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가 배우고 약간 조사를 하고 그렇긴 했으나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망하고 OTT에서 조금 OTT에서 계속 나오는데 선전으로는 네 그런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다른 작품도 있으니까 네 조만간에 대구가 이제 무당을 지우고 네 이번에 한 건 이제 프로야구 감독 역할이 있거든요 승부 조작하는 거 조작이 또 강소 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하고 코드가 좀 맞아 네 우리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출연하게 까메오 이런 걸로? 그건 뭐 제 역할과 제 능력 바뀌긴 하나 셀럽들이 또 필요하면 관중석에 온다든가 뭐 이러지 오 괜찮겠다 네 오늘 뭐 와보니까 이렇게 안변세 세 분은 원래 같은 집안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좌우 중도 합작 집안이죠 같은 집안은 아니고 원래 한 집은 세 가정이죠 아 그렇군요 좌우 중도 아유 소개를 언제 하시냐고 다 했습니다 내가 다 했나요 벌써? 아까 넙태웅이 다 했잖아 아 아니 좀 그럼 이제 한 번씩 해드려야지 또 이제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저희 퀸 퀸 노영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 노영이 디너쇼 목요일날 할 때요 네 26만을 달성시키려고 그때 264명이 딱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송 도중에 230명 정도를 구독을 딱 해주셨어요 와 30명이 좀 모자르게 그런데 결국 됐군요 네 축하드리죠 네 역할이 많이 큰 역할을 하셨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변희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이에요 네 끝 네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안 소장님 네 금요일 김종대 이시탱크 출연했는데 거기서 김종대 의원님이 노영이 변호사님 20만 명 도달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스팩스 26만 넘어서 30만으로 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임세은 식당팀이 17,700명이던데 이번 주말에 2만 명 여러분 만들어 주시고 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노영이 트위는 없고 노영이 트위를 검색하면 뉴스토마토가 검색이 되냐면 아 뉴스토마토에 뉴스 인사이더를 진행하시니까 뉴스토마토가 25만 6천이던데 네 맞아요 10만 이렇게 목표를 다 설정했어요 임세은 2만 남태우TV 지금 1만 명이 안 됐는데 이번 주말에 1만 명을 넘기는 것으로 여러분 자 스피스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또 함께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야 역시 안 좋은데 사전에 철저히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러네요 역시 훌륭하네 조사가 너무 듬성듬성합니다 아 그래요? 3천명인데 무슨 1만 명을 갑자기 아유 제가 차마 3천명이나 말을 안 한 거죠 3천명이 뭐 부끄러워 제가 그랬지 않으세요 제가 구독하셨습니다 뭔가 다 까말려진 느낌이에요 노변호사님 임세은 식당TV는요 할까요 지금 해주세요 등양 밑이 중화불명이구만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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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제일 많은 변희재 대표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주전의 포스야 임세은 TV를 치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구독자 수가 별거 아니라는 거 아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 이런 분위기잖아 30만 40만 되면 그러는데 10만이 안되면 중요해요 임세은 식당은 구독자가 1.77이네 제가 좀 눌렀어요 17,700명에서 또 뭘 눌렀어요 또 뭘 눌렀어요? 안진걸TV 아니 안진걸TV는 아직도 안 하셨다고 안진걸은 당연히 있지 내가 한 거 아니까 지금 10만 명이 아직 안 된 TV 중에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TV인데 뭘 돌풍을 일으켜요 미안해 이것도 내가 그 정도 눌렀어요 집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갈만이라니 저희는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임세은 TV는 만든 지 한 달인데 2만 돼서 사제가 되었어요 임세은 두 달 조금 안됐어요 네 두 달이 아직 안 됐는데 대부분 틀린 얘기야 정확한 내용은 없어 목요일날 메불쇼 가서 이야기했어요 임세은 식당팀이 그러니까 3,400명이 바로 늘어나다 메불쇼가 대단하죠 메불쇼는 3,400명 늘고 우리 노디쇼는 230명 늘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쇼가 붙어야 하는군요 역시 메불쇼, 노디쇼 네 아이고 이제 서두가 많이 길었네요 변 대표님 인사말 줄은 시간 이제 다 할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외교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관련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좀 새로운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그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 통해서 공연 없다 블랙핑크 공연은 잡힌 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벌어진 블랙핑크 파동이 뭐냐 이거예요 음 자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일정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김성환 그 실장이 그만두기 전에 이미 네 이틀 전에 언론사에서 다 뿌렸어요 대통령실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공연이 잡혀있다고 다 뿌렸어요 다 뿌려놓고 이제 그거를 반대했거나 그 문제를 복을 누락했다는 김성환을 짜른 겁니다 아 자 그럼 상식적으로 딜 바이든이라는 미국의 영부인이 공문으로 7번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블랙핑크 보고싶다 말이 안 되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 레이디가가가 미국에 있는데 보고싶으면 거기서 보면 되지 레이디가가까지 윤석열 복으로 잡아와라 블랙핑크랑 7번을 보내는 건데 김성환 라인들이 다 무실해서 대노한 윤석열이 다 쫓아냈다 네 그러면 블랙핑크 공연을 해야지 그렇죠 그걸 해놓고 블랙핑크랑 공연 없다 앞뒤가 하나 맞잖아요 앞뒤가 하나 맞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게 많은게 김성환 실장 사퇴와 관련해가지고 당일날 새벽 6시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거 사슬무근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날 오후 5시에 사퇴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날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김대기 실장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종합해보면 점심 먹으면서 회유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만두지 않기로 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또 기사 나온 게 또 웃기는 게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사퇴하기 바로 전날 밤에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친구와 여기서 친구는 50년 지기 친구인 김성환이거든요 그러면서 잘 가라 이러면서 석별화정을 나누는 술을 마셨다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도대체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서랬다 이랬다 서랬다 자기네들끼리 한다 안 한다 사퇴해라 말아라 이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극대노했다며 주중 바이든의 요청을 무시해서 극도내외에서 나가라서 쫓아했는데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십니까 그 얘기는 김성환을 쫓아낸 게 윤석열이 아니라는 얘기고 극대노를 안 했다는 거지 자기들 술 마시면서 김성환을 쫓아낸 그 큰손 무서운 손을 막 욕을 했겠지 술 마시면서 큰손이 누굴까요 여성아 아닐까요 혹시 대한민국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무서운 손을 욕을 하면서 손을 먹던지 아니면 무서워서 욕도 못하고 벌물 떨었던지 그럼 대통령은 김성환 실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해 하면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극극 대노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본인이 잘 가시오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능한가 아니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는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해명을 하든 국민이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 일본 독도 관련해서도 오히려 일본의 언론을 믿지 않습니까 이 분도 그동안 초청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번에 강제동원 한일정상에다 다 한 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해명을 낸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뭘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그니까 그니까 분명히 윤석열 극 대노하고 김성환의 한 명 이야기 나오는데 밤에 만찬을 했다 긴 시간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베네 베니 대표님 말대로 세간의 추정은 이런거죠 무리한 공연을 추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질 바이든 일은 없다 그렇죠 어떻게 일곱 번이나 요구할 수 있냐 그리고 미국 애교관리에도 특정 연예인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한인 신문 에틀란탉 이라는 신문에도 그게 나와요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다가 어 근데 만찬을 했다는 거잖아 그건 되게 미안해 하는 거잖아요 막 석변의 정도 나누고 분명히 진짜 나도 못 막는다 나도 미치겠다 미안하다 다음 총선은 내가 당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다음 총선에 강남 가라 뭐 요런거 맛있지 않았을까 대신 비밀로 해달라 이번에 너 쫓겨난거 그랬을까요 큰일난다 너 그거 발설하면 너 뒤진다 알지 그 사람들 나도 꼼짝 못한다 아니 저는 이랬을 거라고 지금 이미요 김일범 씨부터 쫓겨났습니다 의전비서관 쫓겨났어요 네 그때 분명히 한미정상회담의 이벤트 문제였다고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블랙빙크로 구체관했는데 그분이 쫓겨나면서 LA총영사관 자리가 이름이 왔다 갔다 했어 그렇죠 이분도 무서운 손에 쫓겨난 거야 무서운 손 그러니까 다음 자리가 이게 나왔고 외교비서관도 국립외교원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성화 실단도 쫓겨날 때 대통령이 강남 공천을 보장해줬던지 어디 했던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리를 주면서 입을 막아야 되거든 누가 열받아가지고 기자회견을 봐요 끝장나니까 야 근데 너무 황당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날 술자리를 가지면서 위로해줬다 그 기세가 없어졌네 내가 좀 생각하니까 또 날렸어 바이든했네 또 또 날렸어 큰일 났네 내가 거짓말한 셈이 돼버렸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더니 이제 블랙핑크 레디가가 공연을 김건희씨가 추진했을 것 같은데 질바이든이 추진한 거면 바이든가를 또 엿먹였다 미국에서 가만히 있나요 근데 지금 다 능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만약에 질바이든 여사가 한국 정부에다가 일곱 번에 그것도 30억 40억 한국 돈으로 이 정도 두는 블랙핑크를 데려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으면요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이 백악관에다 질을 해야 돼 그렇지 미국 연구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협박했냐 음 그럼 질바이든 여사는 미국 의회에 청문회에 서야 돼요 그 상황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는 우리는 못 물어봅니까 아니 우리가 일단 미국 백악관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비만찬을 왜 한국의 특정 가수로 찍고 우리 국무 세금을 쓰라고 했냐 그걸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적 별례죠 실제로 현재 지금까지 돌아가는 논리로 보면 마켓 맞아 왜냐하면 광제증명문제도 그거 한국 돈으로 하긴 했잖아 그렇죠 공연도 이걸 해라 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있으나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그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고 수많은 또 킹근희 여사가 질바이든 날린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입장인데 근데 이 질바이든 거는 지금 변희진 대표 얘기하셨듯이 그냥 바이든 날릴 때는 말실수 내지는 그냥 욕 정도라면 지금 미국 우회에 써야 될 정도라면 일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더 웃긴 게 그 단독으로 나온 부산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게 그런 요청은 있었는데 비용을 한국이 내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금 무산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 하니까 계속 스텝을 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네 미국 외교를 확산을 내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참고 있을까 이 모욕을 국비만찬이라는 게 미국이 돈을 다 대는 거 국비만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보고 국한별이라고 우리가 사람을 초청해서 내가 돈 다 줄게 근데 갈비는 네가 사와 아니 그러니까 니들은 원래 니들 문제 니들이 배상 받아야 되니까 니들이 돈 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잖아 이거야 이게 아니잖아 초대인은 꼭 모든 비용 내라는 거라 그러니까 돈 들고 와서 밥 먹고 가라 아니 그러니까 일본한테 강제징용 갖고 제3자 변제까지 해주면서 우리한테도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 논리로 치자면 그렇게 우길 수는 있겠죠 어제는 돈 내고 밥 먹어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글로벌 호구가 돼버려 그렇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동포신문 애틀란타가 제가 인용한 신문에 보면 질리 바이든은 케이팝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렇죠 지금 미국의 분석에서도 블랙핑크 공연을 질리 바이든이 대학에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기를 하는 사람인데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 입장도 없었고 그것도 너무 의아하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욕을 하지는 않아요 미국 대통령 무인이 아무리 무슨 빠순이도 아니고 일본 번이나 한국에다가 데려오라고 요청하는 게 사실 그래서 정말로 질바이든 여사가 좋아할까 누가 딴 사람이 좋아할까 딱 사진이 있잖아 네 그 사진 블랙핑크 제니랑 제니가 입은 옷인데 봐봐요 이거 보이죠 옛날에 열린 음악회 때 딱 입으신 분이 있잖아 둘 다 디오르입니다 디오르 패션이라고 확인됐어요 제니씨가 먼저 입었어요 제니님 먼저 입은 걸로 확인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걸 추정해보면 우리 우리 여사님께서는 블랙핑크가 입은 디오를 좋아하나 보다 블랙핑크를 좋아하는지 옷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긴거니 라인이 블랙핑크와 이제 또 멋도 모르고 레이디가가가 바이든 침식의 미국 국가를 부르니까 바이든하고 사이 좋은 줄 알고 사이 엄청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아들하고 뭐 정사 문제 걸렸었죠 바이든 블랙핑크하고 레이디가가 바이든한테 헌터 바이든하고 섹스 박스러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바이든 본인도 레이디가가하고 호텔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뭐 니네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공유를 하냐 이런 관계가 돼서요 여보세요 그런 말은 이거는 미국 공화당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내 그런 가시물도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레이디가가가 실제 취임 때 국가에 부르니까 발칵 뒤집혔죠 미국 보수판에서 박살나가지고 레이디가가가를 부를 수가 없는 덕분에 딜 바이든 여사는 남편하고 아들과 관계된 여자를 7번을 얘기해서 데려오라고 했다 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진짜 말이 안 된다 뭣도 모르고 이걸 판을 짜서 딩거린 라인이 의전비서 가는 게 미국한테 이해해라 우리가 돈 다 돼서 데려갈 테니까 차라고 했더니 미국 쪽이 당연히 안 된다 그랬지 의전 쪽에서는 우리가 기획한다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야 연구인한테 의전말고 딜 바이든한테 직접 연락해봐 뭣도 모르고 우리 그렇게 하니까 그 외교라인 의전라인이 딜 바이든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못하니까 7번 누락이라는 게 딩거린 라인이 야 딜 바이든 저 사용아 이걸 안 했을 거야 나는 이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는 게 아들 키운 입장에서 아들하고 그런 썸스윙이 있는 어떤 가수가 있었다 그러면 절대 나는 안 부르고 난 남편하고도 가쳤다 남편하고도 남편하고도 근데 우리 김종대 재현호은님은 직업병이 대단해 가지고 레이비가가잖아요 문암 레이다가가 라고 하라고 해 나는 라디오가가야 나는 라디오가가야 라디오가가는 퀸의 노래 나오는거에요 라디오가가 라디오구구 나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추하신 쪽으로 점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거에요 긴급의 라인 쪽에서 무리한 추진을 하고 그 속에서 김성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먹었다는거잖아 일곱 번쯤 그러니까 난리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질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레이디만 나오면 변기 일으키는데 여기 레이디가 퍼스트 레이디께서 추진하니 레이디 두개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거에요 레이디가 나갈 정도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추진됐다는게 말이 안되는거니까 이걸 대통령실에서 수습하려고 하니까 앞뒤 안맞는 얘기를 계속 해대면서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가 검색도 잘 못하고 기사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거지 사망이 기사도 사라지고 뭐 지금 하나 맞춘게 지금 디오로 오도 하나 맞춘거 같겠죠 아니 실제로 저도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 김성환은 분명히 방에서 길게 술을 먹었다면 보도가 없잖아 나 나왔어요 며칠전에 그거 없어졌다니까 진짜 철방에 올렸어요 내가 아 올렸어? 나 다시 보였는데 내가 쫓았는데 니가 또 술을 사줘 그러니까 내가 니 경로했다고 언론에 말했고 항명이라고 언론에 작업했더니 니가 술을 사준다고 보도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없어요 지금 용화대 관련 기사가 나가면 영화대 취약기사는 들어보면 그렇게 집요하게 기존에 청와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기사를 그렇게 통제하고 압박을 하고 난리의 표인데요 뭔가 청공이든 김건형 알려있는 기사든 뭔가 윤석열 신기를 괴롭히는 기사들 나오면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정치검찰의 탄압수사나 세무수사나 무서우니까 또 하도 현대바당이 개질환을 하니까 아휴 좀 빼주자 막 정권초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없어지고 바뀌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네 그리고 야당이 이제 외교라인은 어떻게 보면 실종이에요 실종사건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무상호 의원이 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데 블랙핑크 때문에 날라갔을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마치 굉장한 내부에서의 친일 문제로 노선투쟁을 했을 것 같은 그러면 차라리 굉장히 건강한 건강한 그런 데가 아니야 노선투쟁을 하는 데가 아니야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부터 해서 노선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논쟁할 수가 없지 블랙핑크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이거 넘어가겠다는 거잖아 블랙핑크 문제 아닐 거라고 아까 그 기사 그 기사 있습니다 중앙일보 제목이 이거예요 이게 2023년 3월 31일 05C00에 작성된 기사이고요 수정은 09시 22분에 된 건데 조태용의 임명장 준 윤 콤마 전날 밤 늦게까지 친구 김성환 환송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김대기는 이걸 알면서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사실 무건이라고 실드를 친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허수아비처럼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또 당한 건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정말로 질바이든 여사 관련된 내용이나 김성환이 짤릴 거를 미리 알고 뭔가 좀 작업하려다가 지금 어그러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YG 쪽에서는 실제로 이런 제안 받았다는 거 같던데요 아 그래요? 그 얘기했나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YG 쪽에는 이제 발목을 잡아놓은 거야 야 진지하라고 네 그러니까 추진한 사람이 질바이든이 아니라 김거은이랑 설이 더 높아집니다 미국에서 YG한테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YG는 또 소위 말해 약방문 아니야 약적으로 유명하지 그러니까 약점이 그렇게 잡혀있으니까 여기서 시키면 벌벌 떨지 최고 권력자 쪽에서 YG한테 얘기했는데 YG가 노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을 거라고 근데 질바이든 그걸 알고 YG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가면서 웃죠 만약에 미국에서 직접 블랙핑크를 초청할 생각이 있으면요 대통령실 얘기할 거였어요 YG하고 직접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다 글로벌 기업인데 저쪽도 그렇지 영어가 안 됐고 영어를 못 할까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블랙핑크 사건이 질바이든이냐 김건이냐 근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야당은 이걸 일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7번 요청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7번이나 요청했을 것이다? 우리 쪽에서 그 외교라인에게 야 질바이든에게 전화 때려 이걸 7번 지시했는데 안 들었겠죠 7번이나 지시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는데 저쪽 레이디가 아니고 이쪽 레이디가 매우 높다 이 퍼스트 레이디다 전화를 못 때린 거지 당연히 근데 이건 7번이나? 7번이나 며시코 공연이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며시코 블랙핑크가 근데 그건 펑크 내면 기본적으로 60억, 70억을 내야 돼 위약금이 많잖아요 그 위약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려면 100억 가까운 돈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초청료 포함해 위약금까지 그리고 워싱턴하고 뉴욕 카네기홀이 또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정이 미국이 잡을 리가 없다고 김정대 후보님이나 리아가스도 그렇지 그리고 그분들 외교 국방 대중문화 전문가들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말 들어보니까 황당한 게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치면 보세요 아까 변희재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 레이디가가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거를 다 한 집안 될 뻔 했잖아 그거를 그거를 우리 쪽 레이디님은 몰랐다는 거야? 응 너무 결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우리 쪽 레이디님은 익숙한 일이잖아 천배고 후배고 정답게 이렇게 다 아니 김성안도 50년 징인데 야 미안해 잘한다? 반가워? 그러고 마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늘 일어나는 집안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여기는 뭐 다 우리는 한 가족 이런 페밀리잖아 검찰이고 뭐 어쨌든 뭐 취임식도 왔으니까 뭐 대소롭지 않게 볼 수 있겠죠 아 쟤는 바이든 가족뿐만 우리랑 비슷하네 아니 변제 변제판도 그러니까 변제판도 아니고 그 사실은 오늘은 약간 옛령어 저널리즘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너무 옐로우다 아니 우리 애들이 아니고 합리적 추억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그래요 바이든 가족 저거 개막장이라고 욕 엄청 먹는다 아니 근데 그런 사장 정보도 없다고? 비슷해요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유일상정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실제 외국에서도 옐로우 저널리즘이나 타블르드판이 비판 많이 받는데 가끔 맞아요 한 번씩 맞아요 의외로 너무 이상한 권력의 문제나 집안 문제는 옐로우 저널리즘이나 타블르드판이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정근과 찌라시 같은 경우도 열 번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문 하나 있지 않아요? 주간지 같은 거? 위즈웨어 중앨범을 하는 건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또 잘 맞던데 그 썬데이 썬데이 유부블브로비스트 유형비데에 성적대받아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처음에 블랙핑크이를 부른 게 저놈 아니냐 헌터 바이드는 이름은 헌터잖아 헌터 헌터 레이디 헌터에요? 거의 이름이 또 헌터 바이드는 왜 이런 거에요 도대체 지형이 죽었어요 지형 구인하고 사귀고 그 딸하고 사귀어요 형 씨하고 사귀고 조카라고 사귀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그러니까 이쪽 레이디 입장에서 저 집안이 누군가 더 한대 못할지 못했냐 그게 안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자기는 코바나 컨텐츠 하면서 대형 전시부터 큰 거 성공 많이 시켰는데 또 치적을 쌓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이 공연 스케줄은 계속 1년치 쌓여있다고 나같이 유명 안한 사람도 실수로 안징글티브 뭐 언제든지 이래놓고 드라마가 있잖아 뭔가요 못가요 그리고 작은 드라마도 따블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출연은 높지 않아도 이거 분쟁된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작은 드라마도 재판에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데 멕시코 공연을 드랍하고 간다? 불가능한 얘기죠 안돼요 그건 원래 불가능한 얘기 사전 정보도 없이 그런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리아가 스님에 의하면 BTS나 블랙핑크는 1년치 공연이 이미 같이 있대요 그럼요 실제 멕시코 공연이 잡혀있죠 저희 예전에 미국 갈 때 BTS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미리 이거 알려주고 되냐에서 조율해서 봤었어요 BTS 정도 되는 가수는 그때는 공연 공연도 아니고 공연도 안 했어요 그냥 백악관 같이 간 거잖아요 거의 한 50명 스테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50명 보고 있어요 거의 비행기 한 대가 다 가요 BTS 가려면 통기차에 가서 공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모였지만 객보다 젊은 거 아니에요 KTS에 굉장히 애매하게 모였어요 미국 공화당 내 집안 내부 개막장 상태 언론 리서치 틀리다가 왔다가 임세윤 회장님은 대단한 게 021이잖아요 번호가 D가 서태지 생일이에요 대중문화 전문가에요 아직도 그 번호를 가지고 있고 제가 서태지를 줘서 DJ한테 편지를 써서 DJ한테 답장을 받아서 그 답장이 지금 박물관에 게시가 돼 있어요 왜 갑자기 임세윤 회장님이 대중문화 전문가 지금 현재 BTS 팬 그러니까 이게 맞고 변대 팬 이야기는 제가 지금 저도 찾아봤거든요 맞네 옐로우 저널리즘이 아니라 이거 트루 저널리즘이네 실제 정론지 정론지 난리가 났네 이름도 헌터 바이든이고 막 미성년자 레이디 가아가 유협비 다 나오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기원 지토 다 사귀고 신쳤어 아니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아유 바이든은요 무엇을 상상하는 거 이상이야 조 바이든은 그 질 바이든이 이제 가정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냥 채갔어요 남편 여자를 그냥 조 바이든이 채갔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완전히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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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못할 일도 없지 아버지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잖아 김건 여사가 팔짱 완전 무책거리잖아요 좋다고 웃는게 또 그게 있었구나 그래서 웃는 것도 약간 구설수 올랐어요 원래는 팔짱 끼는게 문제가 되는데 바이든이 문제없다 그러잖아 우리 집안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야 별 문제가 안 돼 뉴스버스 탐사국 뉴스버스 미국 특판이 쓴 것은 미국에서는 남녀가 팔짱을 끼는 경우 사귀는 경우 외에는 뒤중 앞에서 실제 글을 써서 한국일보 출신 기자님 정확하게 미국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그쪽은 거기에는 되게 키스도 많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근데 팔짱은 미국은 또 연인이라는 터실댓긴데요 한국도 그렇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술 먹고 술 먹고 우리하고 다른게 그게 다른데요 팔짱은요 문화가 에티투드 문제라든가 아주 작은 것에서 어떤 징후가 드러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옷을 입으면 예를 들어 동성애자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걸 하지마라 라는게 있잖아 귀걸이 귀걸이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팔짱 낀다는건 작지 않은 일일 수 있죠 충분히 그것도 이렇게 홀렁하게 낀게 아니라 완전 딱 붙여서 꼈잖아요 그때 논란이 됐는데 근데 바이든이 웃어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된거에요 그게 큰 신뢰인데 그러네 바이든 그러면 정색을 하고 조금 굳거나 표정이 굳거나 외교상 좀 뭔가 표현하기 어려우면 그냥 지금 이렇게 있거나 위축되거나 이렇게 있어야지 팔짱 가지고 그래 변대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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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맞아요 지금 집안이 다 이상해요 아니 그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하고 미국의 어떤 뭐 청와대든 백악관이든 둘다 어떤 사생활 측면에서 굉장히 막장 쪽인데 막장 대 막장의 대결에서 니들이 이정도 막장인데 우리 막장이 콜하는데 안돼 뭐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이 꼴이 난게 아니냐 라는게 우리의 추론이죠 아니 이번 블랙피크 사건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바이든의 가정사랑 이런 문란함을 다 알게 돼 버려서 정말 외교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정도 되면 미국에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론의 보도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야당이나 국회에서 지지서를 보내면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 바이든은 무조건 답변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그 한일 관계에서 국정조사법이 올라갔는데 그거가 별개로 외통위해서라도 빨리 미국 배합 가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미국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특히 조 바이든은 무조건 지금 재선하려고 자 보세요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할 때도 대충 봐줬잖아요 바이든이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참았잖아요 이번에 내려면 보니까 걔 쇼로 하네 한국 정부 정권이 참다가 왔을 때 훌딱 벗겨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번에도 진짜 웃긴 이야기 했더라 웃긴 짓을 했더라 갑자기 안부실장 교체하고 파트너 주민대사 교체하고 우리 핑계다더라 그 주민대사 안그래망도 원래 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공석될 텐데 알래 알래 안그래망이 아니라 안그래망 근데 무슨 레이다가가를 가지고 비난할 때야 다시 예예예 김종대 의원한테 그러면 안돼 라디오가 라디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든이 입장 이러겠죠 참모들이 가만히 계세요 아주 이번에 와서 그렇지 잘 됐다 불이려 기시다한테 가서 싹 갖다 바치던데 그리고 폭탄주 한잔하니까 좋아서 러브샵까지 하던데 그 정도로 해서 싹 뺏겨 먹어버리자 이렇게 작전 짜실거 같아요 조 바이든은 술도 안먹는데 그럼 어떻게 남극을 헤쳐나가실까 너무 걱정스럽네요 그렇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걸 조공을 갖다 바치잖아요 자진해서 납세하고 난리를 치니까 잠시 기분 나쁘게 참으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 조 바이든 입장에서 그런 입장 아니라면 저번에 날렸을 때 왜 가만히 있었겠냐고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 바이든 여사가 천하의 몹쓸짓을 한 걸로 나와잖아요 그럼 뭔가 미국에서도 입장이 나오거나 백악관 브리핑이 나온 거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용히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수상한 거죠 뭐 그렇게 많으니까 언론에도 나와야지 미국 언론에 아니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기도 할까요 설마 정말로 사실이 가능성이 아니 그러면 미국 의회에서 질 바이든을 불러야 된다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네 조 바이든이 민국의 외교의 격을 박살낸 거기 때문에 질 바이든이 박살나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아무리 덮여준다고 해도 질 바이든이 사실 내가 일곱 번 하는 건 맞다 이렇게 해주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렇지 근데 그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동포실도 질 바이든이 몇 살이에요? 일은 한 초반 그러니까 70대 초반 할머니가 블랙핑크랑 레이디 BTS도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자기를 독립적으로 하는 지적인 인텔리어 성 그렇죠 그쪽이 아주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쓰지만 일곱 번은 너무 심하잖아 공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할 때 문자만 한 두 번 번 해도 밟히면요 그럼요 접더니 전화하지 일곱 번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밟히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다가 일곱 번을 하는데 그걸 씹을 수 있는 공무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 얘기하잖아 일곱 번 씹을 수 있냐 미국에서 전화만 와도 우리 깜짝 놀랬는데 그렇지 부재중 전화만 와도 네 부재중 또 다 큰일 났다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실제로 상대국에서 뭔가 요청이 오면 보고 안 될 수가 없죠 보고 절대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아무리 대통령 친해도 일단 보고는 하겠죠 그렇지 아니 그 미국에 있는 그 의회의 직원이라 의회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백악관에 있는 직원이 와도 그때 100% 다 보고하죠 근데 심지어 연구인이 그다가 연구인이 직접 할 리가 없고 질바이든 여사가 만약에 그런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거기 있는 다른 비서라든가 행정 업무 처리하는 분들이 여사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그 의사 한번 사진을 보고 안 되면 그냥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일곱 번 근데 거기 있는 고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도 바보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응답을 안 합니다 이러면서 일곱 번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뭐가 와 있어야죠 우리나라에 공책 문서를 보냈더니 공문 접수가 됐대요 공문 접수가 됐대요 공문 접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돼 국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그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이 민원만 조금 보내도 그 서류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너무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네 진짜 그리고 윤석열 성격이 파악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보고를 안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문이 났다고요 파악하면 더 무서워서 보고 잘하잖아요 옛날에도 보면요 그렇죠 벌벌 떨면서 이거 좀만 늦어도 혼나니까 일단 보급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맞습니다 공무원은 책임을 안 질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진실은 정확히 지금 좀 전에 추정했던 그 바대로 이쪽 레이디님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망했다 그렇게 설명하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맞아 맞아 공급적이죠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퍼스트레이디 파킹사건 정도로 파킹 말고 파킹 퍼스트레이디끼리 파킹사건으로 아 근데 저는 정말 윤석열 이 정부와 김고하니 이 라인들이 정말 국정 운영이 되게 장난인 줄 알아봐요 그러니까 뭐가 안될까 야 우리가 영부인이 7번 했다고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지 전혀 생각을 못 한다고 그냥 우리끼리 약간 얘기하다가 뭐가 좀 곤란해 그럼 친구한테 야 거짓말하자 거짓말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한국의 한미만찬은요 술 먹다가 야 밴드 밴드 불러 내가 돈 내고 부를게 밴드 데려와 이 수준으로 보고 있는거 지금 아니죠 미국 오브리 부르고 한국 오브리 부르고 레이디 가하 레이디 가하가 블랙핑크야? 오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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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노래방 아 아 박정희가 즐기던 나도 몰랐어 전문용어인데 단지해주실분들 아니 근데 잠깐만 처음에 기사는 다섯번이라고 그랬어요 일곱번 늘어났어 근데 내가 갑자기 일곱번 늘어났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 난 이거 일부러 그랬다고 더 열받았다 다섯번까지 참았는데 일곱번 그래서 못 참았다 이건 내가 봤을때 기자들이 그동안에 품고있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소박하죠 그렇지 손꼽수적으로 저항하는거죠 아니 견상도식으로 레이디 가하가 블랙핑크인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울의 소울 만들자 퍼스레이디는 없다 다큐맛 만들고 맥먹는거 하니까 퍼스레이디 없다고 뚜껑이 열리는거지 저쪽 레이디한테 해봐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설을 쓰자면 우리 남배원님 우리 노디씨 오셔야 되겠다 불러주시더라도 가 저는 스케줄 파킹 없어요 바로 갈수있어요 시간 많으세요 변희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청와대는 노선싸움을 할만한 수준이 안된다 그렇지 그런거지 그 사람들이 이걸 뭐 얘기하는지 모르게 아니고 그냥 노래하고 하고 부르고 폭탄 말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성이 높다 진짜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심쾌스러운데 정말 그렇다면 아니 뭐 김성환이 김태우한테 밀렸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을겁니다 당연한거죠 밀렸다는게 노선싸움이 아니라 김태우 쪽에서는 야 레이디 많이 들어 하자 하자 이러는데 왜 안들어 이렇게 했겠지 무슨 김성환 라인이나 노선싸움 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있어야 돼 대등하게 뭐라도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범친이기잖아요 외회라인들이 그런거 없는거 한대요 그러니까 노선은 차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노골죽 친일 친미 말고는 다 그 일색이기 때문에 노선싸움이 있을일도 없네요 그러니까 김태우는 친일이고 김성환은 친미잖아요 왜 싸우겠어 솔직히 말해서 노선도 좀 방향도 다르고 굳이 노선을 따지자면 그냥 권력의 아부하고 비비고 뭐 양아치즘 좀 되겠지 약간 아부를 덜했다 이거죠 그치 아부를 적혀있잖아요 아부를 누가 많이 하나 적혀야 하나 약간 덜했다 이게 노선싸움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걸 통틀은 제가 할 때 양아치즘이다 똑같은 양아치즘 누가 제일 비비냐 아니냐 이 차이로 놔두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지 않느냐 아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다 이 이 모양의 입군이 됐을까요 외교용 나가면 꼭 하나씩 나오잖아요 다이든 날리면 그때 외교용 하나도 기억 안나고 이번에 일본도 원전수랑 오므라이스 그래 그나베 이번에 미국도 레이디카가랑 블랙핑크만 나왔어 결국 가기도 전에 가기도 전에 좋은 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예를들어 뭐 대미외교라든가 뭐라든가 분석이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방송하려면 공부를 안 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방송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는데도 나 그때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저렴한 토클을 하고 있잖아 왜 소스가 저렴하니까 우리가 어떤 구매한 이론을 들고 올 이유가 없는 거지 여기서 무슨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논 할 것도 아니고 아까도 김종대 의원의 매블쇼에서 정권 내에서의 친리파와 친리파의 대립선에서 아 그거 아니라고 그 보수 잘 몰라서 그런데 노선은 좌판하는 거지 보수 그런 거 없다 아 아 동의했어요? 그래서 동의했어? 뭐 말씀하지 보수를 제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친위기잖아 친위기잖아 완벽하게 최화돼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뭐가 싸우면 노선 싸우겠지 하겠지 하겠지 그렇지 그렇지 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들이 정서가 굉장히 폭발한 게 독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산물이예요. 그것을 또 분명히 일본 지금 관련한 언론에서는 이야기했다. 먼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한국 국민이 이해시키겠다 했는데 또 안했다고 또 거짓말인지 확정은 안했지만 지금 이러니까. 근데 국민들이 용어한테 말을 믿질 않아요. 안 믿어. 이게 유튜브의 품격이야. 요즘 팔만하고 만하고 다른 거야. 지금 저 20분 남았길래 화제 전환해야 돼요. 구구심으로 가야 되거든 지금. 아니 블랙핑크가 너무 재밌어 근데. 너무 재밌어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일부러 안 넘어갔어. 팔만이 알고. 만이 지금 못 넘기고. 18,000입니다. 18,000. 18,000. 17,700이잖아요. 17,700. 청단이 절사. 저희 담배우님. 난 아예 절사네. 우리 유세훈 공동소장님이 사회자인데. 예를 들면 대주제가 두 개 했는데 한 주제만 했다고 끝날까봐. 제가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훌륭하다고. 팔만의 위력이다. 후쿠시마 올림 사태가 큽니다. 지금 이겨요. 아니 아니 아니. 저희는 또 이게 우리가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끌어올리려고 제가 일부러 안 나간다는 것 같습니다. 늘 앉은 걸 위에는 또. 둘이 둘이 싸워. 아니 청와대하고 똑같은 거야. 앉은 걸 위에는 늘 임세훈 있지. 임세훈 있구나. 임세훈 있죠. 잠깐만. 제가 임세훈 소장 부하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나도 이렇게 만나다가. 우리가 문자에 연락하잖아요 하면. 임 소장한테 보고가 안 되면. 바로 난리가 나옵니다. 왜 앉은 걸 만났어요? 어머. 임 레이디도 좀 세네. 저기는 그냥 바로 행동으로. 레이디 천하다 레이디 천하.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임세훈 소장 그 별명이 대장님이었어요. 아 맞아. 20명의 쟁쟁한 일꾼들의 대장. 그래서 임 대장님이라 불렀어요. 그 모임은 임계. 임세훈 계보 모임이었어요. 저건 완전 직진이야. 우라마시로 놀리잖아. 거기서 청와대 민정수석도 배출되고 그랬어요. 창고를 보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출됐어요. 어머 누구요? 그 모임에서.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도 대출됐어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도 배출됐어요? 킥책을 잘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석. 수석도 한 번 배출됐고. 시민사수석도 한 번 배출됐고. 그러면. 뭐 하고 싶으면 입적에 붙어야 되겠는데. 아 그럼요. 우리 열심히 해보자. 진보의 김건휘네. 진보의 김건휘라고. 진보의 김건휘. 여자 면휘제잖아. 여자 면휘제잖아. 여자 면휘제. 여자 윤석열 전했어. 곽익하면. 여자 윤석열. 여자 윤석열은 아니에요. 김건휘 흉내는 잘 내지만. 분명한 게. 여자 윤석열인 측면은. 일단 두주불사. 술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과격하고. 직진 외에는. 우라마 씨. 우라카이.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바로 오시로 밀고. 그래서 내가. 우라마 씨는 뭐고. 우라카이는 뭐에요? 우라카이는 뒤로 돌려. 뒤로 돌려치기. 우라마 씨는. 그. 그. 34만 명의. 그래도. 독자를 확보하는. 내가. 하나. 조언을 들면요. 유명하지가 않아. 근데. 막. 사적 얘기하잖아요. 다 빠져나. 독자들. 우리가 뭐. BTS E급이 아닌데. 사적 얘기하면. 다 빠져나. 네네네. 자. 후쿠시마. 우영수. 빨리. 야. 이게. 이게. 우라카이군요. 우라마 씨. 우라마 씨. 우라마 씨군요. 알겠어요. 우리 수준을 알아라. 34만 명의 교훈.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해산물을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되냐. 엄마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북유럽에서 우리가 수입해다 먹어야 되냐. 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에 대한. 원전수를 낸다 안 낸다. 그 얘기를 한 거는 또 얘기는 안 하고. 해산물은 수입 안 할 거다. 이걸 엉은 얘기를 합니다. 동문서답. 동문서답. 네. 동문서답해요. 우리가 물어본 건 이게 아닌데. 그렇죠. 게다가 지금 소금 좀. 우리 김치도 못 먹는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소금. 소금 때문에. 지금 소금 사재기 하고 있더라고요.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서. 아니 아니. 엄마들. 엄마들. 소금도 오염되기 전에. 그냥 바다 물이 오면 이제 우리가 남서해안에서 염전해서 소금 만드기 때문에. 맞아요. 영향을 받는다. 그린피스에서 노래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좀 더 따져볼 일은 있지만. 아니. 그래서 정말로 그 해양재판소 이쪽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는 이런 행동이나 이 일본이 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정지를 좀 시켜달라.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다는 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한국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말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그 교도통신의 보도에 대해서 정면 부정하지 않았다. 네. 그냥 그런 얘기 없단 말이야. 수산물로 그냥 넘어갔어. 이슈를. 이거 그냥 넘어갔어요. 늘 그랬죠. 청공 때도. 아니 그러면 관계 안 관계. 말을 안 했잖아. 계속. 그러고 답변이. 저는 어떠한 기자들과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명수가 물었을 때. 여기도 그렇잖아. 그러면 한국민이 오염수사 오해하고 있는데 이해를 구하겠다 얘기를 했다고. 교토통신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냐 하니까. 수산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묵은 동안 소위하는 거예요. 수산물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수익 금지해놨어요. 수익 금지해놨어요. 그것도 너무 모순적인 게. 수산물이 문제가 되는 게 거기 방산호 오염수에서 자란 생물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수산물은 못 들어오게 한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린피스는 지금 한국이 제일 위험하나 발달했는데 정식으로. 그러니까 물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걔도 돌고 있잖아요. 제일 가깝죠.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그런 해산물 수산물도 다 결과적으로는 그쪽 거랑 다 마찬가지가 돼서. 똑같이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자기들 회계도 일본 해라고 그랬잖아. 바람에 쓰잖아. 그리고 10여 년 전에 차관, 정무차관 그 친구. 그 뭐야. 구시면 안전해요. 벌컥벌컥 마시네. 지금 안 보인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지금 실종됐다고 그랬죠? 실종. 아니 뭐 저 생활 반응이 없대요. SNS도. 생활 반응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갔냐 이거야. 병원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종됐다고만 나와. 실종이 됐다고요? 응 거기 나와요. 그분이 근데 그 물 먹을 때. 그 물이 진짜 맞는지도 몰라. 제가 패러드 한 번. 그분 맞아요. 근데. 물 먹을 때 어떻게 드셨냐면요. 이거 안전합니다만. 괜찮다. 괜찮다. 이건 싫어요. 그분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괜찮은가 늘 걱정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분이 지금 연락 두 절 상태라고. 두 절에요. 그 영국에서 그때 얘기해서 좀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은 진짜 우리가 찾아봐야 돼. 진짜 어떡해. 혹시 어디 중상으로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마저도 마셔야지. 일본의 전략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일단 일본의 지한파 지식인들이 해서 칼럼 쓰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이 소개하는데. 한국을 손바닥치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국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혼자 왕따다. 이 놈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엎어질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이 놈이 있을 때 이슈 다시 켜라. 그렇지. 우리가 할 것들. 왕창 이슈를 시켜놓고. 그 가지고 정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윤석열을 신뢰하면요. 윤석열이 한국 내 입지를 좀 고려해서. 좀 시간을 버는 텐데. 전략적으로 하겠죠. 전략적으로. 금방 쏟아붓잖아. 이슈로 자기들 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을 때 다 뽑아먹겠다는 거죠.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앞으로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4년이 남았는데. 4년이 남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정서가 좋지 않는데. 일본에서 계속 임기 내 해결하라 해결하라 이 얘기는. 사실 그 임기 4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독도를 윤석열 임기네 해결하겠다. 그 얘기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건.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우리도 상대적인 관계자. 밀고 밀고. 그거 계속 밀리네. 잘 밀리네. 떨어뜨려 버려 그냥. 독도도 우리 땅이지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을 못하고. 국제외교가 원래. 우리도 만약에 윤석열 같은 놈 있으면요. 그놈이 있을 때 다 뽑아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국제정산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족적 일제강점인기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 자족적인 일제강점인 거야. 자기 상태에서. 그러네. 그래서 저쪽에서 보면 조선총독보다 좋은 거야. 조선총독은 관저도 줘야 되죠. 월급도 줘야 되죠. 여러 가지 서포트 해야 되잖아. 안 해도 되잖아. 지 돈으로 다 하고. 지 돈으로 배상도 다 해주겠다니. 총독보다 더 훌륭하잖아. 그래서 자족적이라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 댓글 보면요. 그냥 자족적 일제식민지를 넘어서. 나라 진짜. 그냥 정말. 도탄에 빠진. 비탄에 빠진 거 많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 같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임기인의 독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를 했잖아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폭력이고 망언인데. 그러면 윤석열이 이거. 아무리 자기가 침입하고 승인을 매국 놓여도. 아닌 척을 해야 되거든요. 독도의 항의를 안 하잖아요. 아니 게다가 일본 대사를. 아예 항의를 안 하잖아요. 초취하려고 그랬더니 일본 총괄 공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박따박 말대꾼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 단말을 계속 한 거잖아요.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개 공사가. 자주 국가의 대통령한테. 대리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 돼요. 이건 예전에. 그토록 문제가 많았던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도도. 똑똑 어릴 거 아니에요. 이러면 바로 뺨 때렸을 거야. 그래야죠. 그럼요. 그런데 이런 자긍심도 하나도. 이건 우파도 아니고. 이건 양아치파야. 보수들이 보기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들. 지금 들고나는 사람들이. 조영환. 오영국. 여기. 여기. 첫날 때. 강민규 대표. 아 강민규 대표. 아 강민규 대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계속. 다 합작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움직여야죠. 비변절 태극기 세력이 좀 움직여요. 비변절 태극기 세력이 좀 움직여요. 비변절 태극기 세력이 좀 움직여요. 변절 태극기 세력은 누구예요. 윤석열 만세한다고. 윤석열 한다고. 다. 전광훈 이런 사람들. 전광훈 이런 사람들. 전광훈은 원래부터 변절했다기 보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전광훈인데 이민 간다 그러니까. 이민 간대요. 미국에서 받아 죽였어요. 김재훈한테 너무 당해버렸잖아요. 김재훈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마치 예수와 베드로 관계야. 세 번을 부인할 거다. 두 번을 부인했어요. 힘든 정광훈은. 첫 번째는 이제. 난 정광훈 누군지 몰라요. 그랬다가. 몰라요. 정광훈이 전화 때렸겠지. 죽고 싶냐 그러니까. 또 가서 정광훈 만세 부렸다가. 난 정광훈의 전자도 안 꺼내겠다. 정광훈이 이제. 미국 이민 가버리겠다. 또 김재훈이 한마디로. 세 번을 정광훈을 부인하게 됩니다. 미치겠다. 김재훈 씨랑 연락이 됩니까. 좀 한번 물어봐요. 본인하고. 저는 아는 사이긴 한데. 원래부터 그.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에요. 뒤통수 치는 사람. 정광훈. 정광훈 씨가. 문자도 보냈잖아. 문자도 보내고 하잖아. 지금 제가 연락할 타임이 올 것 같은데. 미국으로 쫓겨나는 게. 정광훈 씨는. 너무 많은 말을 했어. 윤석열 정권은 나하고. 연합 정권이다. 내가 장관 임명하고. 너무 많은 말을 떠들었는데. 이제 국힘당의 당론이. 정광훈 만나면 제명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 당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의원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손절 분위기였어요. 김재원 네. 근데. 김재원을 손절할 정도면. 지금 수석 최고위원인데. 손절할 정도면. 정광훈은 사실은. 다 이미 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 내가 보기엔. 그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아니. 공식 입장이. 사실 두 번째가 웃긴 건데. 김재원이. 첫 번째는 뭐. 헌법규정 문제에서 다시 치자 이거야. 5.18 문제가. 근데 두 번째는 김재원이 한 말은. 전광훈이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하는데. 네. 이게 왜 제명거리냐고. 그냥 지 주관적 판단이잖아. 그렇지. 전광훈이 우파 천하 통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장악을 했어 우파를. 근데 그게 왜 제명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전광훈하고 마주치면 다 제명하겠다 얘기가 나서. 쉽게 얘기하면서 내년 총석 때 보수들이 이제 또 공천 막 들이밀 텐데. 전광훈 옆에 가면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김기현이 이번에 전광훈이 뽑아줬다네. 전광훈이 뽑아줬다네. 그래서 본인도. 본인도 감사전화 했어. 그래 놓고는 왜 이제 인조하지. 이게 한마디로 토사고팽이죠. 그러니까 전광훈이. 못살겠다 이대로. 이민 가겠다 이게 나올 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정리되는구나. 올드 아스팔트들이. 이번에 미국 갈 때 데려가서 놓고 오면 되겠네. 트럼프랑 연대투쟁하러 가는데. 트럼프도 지금 기소되게 생겼던데. 지금 기소되고. 맞네. 그 김기현이 하고 뭐 천공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무속 세력. 하고 이제 전광훈을 위시한 사이비 기독교 세력. 종교전쟁인가. 그러니까 니가 통일해. 니가 뭐 이쪽을 뭐 좌지우지 않다고. 우리야 무속이든. 이민 세력이 밀린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전광훈이 지금 노선을 좋은 게 트럼프 지지자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광훈은 러시아 편이에요. 그 노선은. 이게 좀 이제 정통 보수. 조갑제 보수하고 이른바 좀 전광훈 보수하고 다른 점인데. 그래서 전광훈이 트럼프와 하나님이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트럼프와 하나님. 내 감옥에 있을 때 책을 넣어줬는데. 그거 읽을 수 없다면서. 구글 번역기로 돌렸나 봐. 아 이상한 건 없네. 한글이 아니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감옥산에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 이거 한 문장도 읽을 수가 없어요. 번역기로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반성 심하게 말아. 내가 전광훈이 영어 못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어떻게 쓸까. 구글 번역. 아니 그냥 영어로 보내지면 되지. 아니 누구 대리 하나 시키던지. 구글 번역기로. 아니 영화 알잖아. 영화 보내지면 되지 말고 번역을 하고 있잖아. 지금 한국 모든 보수 세력의 판별기. 내지는 리트머스 시험지. 변희 대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 노선하고. 전광훈 노선하고 다른 게 있다니까요. 이쪽에. 그래서 돌아서 쓰는 명분 충분해. 이 정도로 얻어맞았죠. 제가 방송에서 엄청 때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걔도 한 대 맞으면 덤벼드는데. 지금 전광훈이 몇 대 맞았냐. 이런 손님들한테. 수십 대 맞았죠. 지금. 그거 맞고도 히히거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아니지. 그래도 집행료를 받아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전광훈이 얻어맞았다 생각해요. 집행료라는 것도. 벌금형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500억 열받기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전광훈이 꽂아 넣은 신혜식 다 서류에서 아웃시켰지. 이 정도면은 진짜 덤벼드 될 때가 와서. 전광훈이 이제 조만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대로 못 살아요. 저희 퇴진 집회 오시는 건가요? 그럼 따로 와라 그래. 따로. 아무리 절박해도 그 모양은 손님들. 따로 와라. 아니 김용민 목사님은 윤석열 퇴진에 전광훈이 온다면. 받아주겠대요? 손은 잡겠다. 일단. 그 정도로 대신적으로. 약간 흥미와 백면에. 흥미와 으때 윤석열이 몰아내면 되지. 그리고 여기 변희재 대표는. 나 애국보수로서 한결같은 뭐가 있는데 떼붙는 건 좀 싫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죽하면 김용민 목사님. 전광훈이 만약에 퇴진에 오면 연대했단 말 하겠어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나 알지. 그만큼 사실 하죠. 우리가 오늘 좀 뭐 가볍게 이야기 하긴 했지만 웃으면서. 완전히 나라가 없다라고 지금 댓글이 다닌다. 나라가 없다. 국내 정책에서는 무정부 상태다. 민생경제이 슈 파괴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신경도 안 쓴다. 그다음에 일본과 관련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고 민족을 다 지는 것 같다. 그다음에 미국 가는 국민들이 가서 또 얼마나 대한민국익을 미국의 국가 유치한다고 말하면서 싹 갖다 줘 올 거냐. 그렇지. 이런 결과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주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이 아주 극한에 달할 것 같고. 다음 주 되면 아주 그냥 더 떨어지지 않을까. 20%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해요. 이것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때 예전에 한참 윤석열 지지가 제일 떨어졌을 때가 그 유치원 아이들. 5살 학교보다 때거든요. 5세 학교보다. 그때가 24%인가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근데 그런 주제 오히려 정치적 이슈보다 이런 중도에 계신 분들은 나한테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훨씬 민감한데. 지금 이번에 이 오염수 방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로 여기 중도에 계신 분들이 아니 그럼 해상물 어떡하고 우리 애들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사건으로 저는 20%가 되지 않으면. 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이 토요일자 방송이라는거 아닌가요. 네. 토요일 전주에 있을텐데. 지금 전주에 있을텐데. 안해옥이라는. 지금 전주에 있을텐데. 안해옥이라는 그냥 아무것도. 전주의. 정치한 적도 없고. 대구 경산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전주에 가서. 대구 경산 사람이요. 그냥 윤석열 퇴진만 외쳤는데 11%가 나왔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15% 안팎도 나오고. 근데 지금 그 유권자가 16만 명인데요. 아마 이제 다 보냈다고 그러다가 홍보물을 보내요. 네. 8만 명한테. 홍보물 전체를 윤석열 김관리 퇴진으로 채웠는데. 이게 폭발했다는 전주에서. 지금 현재 전주에 이제 윤석열 반대 지지율이 70%에요 전주는. 그렇죠. 더 높아 평균보다. 그러겠죠. 이게 지금 20% 넘어갔을 수 있다. 안해옥 지지율이. 네. 전주의 다음주 선거 결과에서요. 예상으로 안해옥 씨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원래 진보당이 1등이라고 그랬어요. 진보당보다 더 세게 때리니까 지금. 그러네. 원래 진보당이요. 다른 민주당보다 좀 세게 때려 윤석열을. 그래서 올라갔는데. 더 세게 때려서요. 지금 안해옥 씨 다니는데. 박수 받고 난리여서요. 이게 하나의 시금섭 될 수 있어요. 이 선거로 봐요. 저 안해옥 후보. 토론하는 거 봤는데. 그냥 계속 긴 건이. 이거 어떻습니까. 줄리 긴 건이 어떻습니까. 딴 얘기 안 해. 이 얘기만 하고. 그런데도 그게. 그분이 1등을 하고 있다고요. 정책에 대해서 물었더니. 정책에 대해서 물었더니. 내가 여기 후보님들 만든 정책 잘 갖다 쓸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6개월 짜리가 무슨 공략이 필요해. 지금 전주에 가장 중요한 건. 저 이거 대신 아닙니까. 다른 부분들은. 전주발전 이야기하면. 그런 구요의 시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연대 소초 생각하냐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 부당하지 않냐고. 줄리 김건이가 말해. 줄리 김건이가 말해. 그런 거 아냐고. 무슨 시켜야지. 그리고 주도권 토론에서. 공중파. 공중과학에서. 윤석열 야 이 깃. 잃어버렸잖아. 어머 진짜. 그런데 진짜로 했어요. 공식선거에서. 실제로 했어요. 80년대도 그런 쌍욕을 한 적이 없거든. 본인도 아시겠지. 그런데 대부분 댓글이. 너무 시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약이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구하고 전조가 뭔 상관있어. 등등이 있으나. 그 약점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이 구속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 강한데. 이걸 그냥 건드렸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15년 금방 갈까. 왜냐하면. 진보당 웨이팅 가면. 민주당 후보를 못 내잖아요. 표류하고 있는 민주당 표가. 이쪽으로 이룰으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센 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가서 띄워줘야 되겠네. 본사는 되겠지만. 오늘 토요일날. 오늘 토요일날. 저 안용민관 소장 김용민 다 가서. 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이 시간 저는. 기차에 목을 싣고. 촛불집표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주에서 지지연설. 지지방송까지 해요. 필요하면 지지기장까지 하고. 지금 촛불집표로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아이러니하게. 저는 또 제가. 민폐토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또 갑니다. 또 만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는데요. 저는 또 다른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스픽스몰입니다. 어우. 지진잘해. 리뉴얼을. 이제 오픈을 했고요. 스픽스몰에 기존에 있던. 한우와 헛돈.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스픽스몰 검색 네이버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의미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서든. 봉하마을까지. 함께 노무현의 길이란. 국토대장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뭐 다. 좌우 막론하고. 존경하는 분이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 그리운. 2023년에. 손잡고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가신청은. 저희. 네이버 밴드. 또는 페이스북에. 노무현의 길. 함께 노무현의 길을. 검색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정말.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옐로우저널리즘이 재밌네요. 조회수 폭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옐로우저널리즘이 아니었어요. 아니. 트루저널리즘이야. 실제. 소스가 옐로우라니까. 트루였어요. 우린 트루. 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전희재식. 항상 팩트를 말하더라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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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